듣고 말하기 수잔과 흐엉의 대화예요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수잔 언니, 저 요즘 좀 속상해요. 왜 그래, 흐엉? 남편하고 싸웠어? 그게 아니라 동서 때문에요. 동서가 왜? 왜? 지난번에는 동서가 아주 친절하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면서? 많이 도와주기는 해요. 그런데 가끔 보면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. 그래도 제가 형님인데... 흥, 내가 이해해.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법이야. 그런데 좀 심한 것 같아요. 며칠 전이 제삿날이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. 제사상에 과일은 모두 홀수로 놓는 줄 몰랐느냐,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를 안 쓰는 줄 몰랐느냐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.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했어? 아니요. 못했어요.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얘기를 안 하다 보면 당연히 오해가 쌓이는 법이지. 이렇게 나한테 불평을 하지 말고 동서하고 터놓고 얘기를 해.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. 수잔 언니, 저 요즘 좀 속상해요. 왜 그래, 흥? 남편하고 싸웠어? 그게 아니라 동서 때문에요. 동서가 왜? 지난번에는 동서가 아주 친절하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면서. 많이 도와주기는 해요. 그런데 가끔 보면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. 그래도 제가 형님인데. 형, 내가 이해해.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법이야. 그런데 좀 심한 것 같아요. 며칠 전이 제삿날이었는데 그때도 그랬어요. 제삿날에 과일은 모두 홀수로 놓는 줄 몰랐느냐,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를 안 쓰는 줄 몰랐느냐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.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했어? 아니요. 못했어요.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. 얘기를 안 하다 보면 당연히 오해가 쌓이는 법이지. 이렇게 나한테 불평을 하지 말고 동서하고 터놓고 얘기를 해.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. 감사합니다. Cape Sub gym numb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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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